정읍에서 서울 송파구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정읍 시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송파구 확진자로부터 미용 시술을 받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읍 시민은 여러 집을 방문하는 요양 보호사여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정읍의 가족 집에 머물렀는데 정읍 가족 1명이 전북 157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역시 정읍에 사는 158번째 확진자는 17일 송파구 확진자에게 미용 시술을 받다가 감염된 걸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을 받은 사람은 5명이 더 있는데 음성이 나왔고 자가격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불법 미용 시술로 판단하고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미용 시술자에 대해서는 거주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158번째 확진자는 요양 보호사로 송파구 확진자 접촉 이후 5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 그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이후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드릴 거고요.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에 결혼식장 참석자 340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잘 쓴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거리 두기 완화 이후 늘어나는 모임과 이동 시에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